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잠깐만 약간 된장 맛이 나면서 달걀한 순두부찌개 양념장 바로 수송을 좀 해 주시는데요? 이게 너무 크구나 된장, 순두부찌개 나베기. 이거 적어 놔, 오빠. 적어 놔. 된장 3분의 1? 된장 3분의 1 숟갈. 됐죠? 자, 올리세요. 그때 넣어서는 안 되는 거는 깻잎, 파, 고추는 넣지 말고. 나갈 때 올려서. 큰 데 꺼서 딱 해서 골짜기 넣어서 딱. 그렇죠? 얼마나 빨라, 그렇지? 손이 많아지면. 이거 대충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단 만들어보지만 나중에 사모님이 여기다가 연구해서 좀 더 업 시키면 돼. 어휴, 좋아. 자, 그다음에 마무리는 당면. 음. 당면들을 넣어서. 음. 자, 됐어. 완성. 자, 숟가락. 아, 맛있는 냄새. 냄새. 어때요? 냄새 좋네요. 그렇지요? 네. 이거 완전히 저기 찌개네. 곱창찌개. 곱창찌개. 김치 안 넣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시원한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시원하고 맛있네. 고소한 맛이 나왔네요. 맛있네. 특히 겨울에는 더 막 따뜻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밥 땡겨. 밥 드릴까요? 아니, 장사해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요만큼이라도 드시면. 빨리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거 갖고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네. 누가 대답하나요? 여보, sexuality 같은 경우에다. 아, 여보, 내가. 또 Ninj아.